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그룹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 10월 8일날 공시가 떴어요 3개의 공시를 오늘 좀 살펴 볼 건데요 자 결산실적 공시 예고가 뭔지 그리고 기업 설명회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숨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맨 밑에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결산실적 공시 예고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를 미리 예고를 하는 건데 우리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2차전지의 실적은 사실상 그렇게 썩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기대를 해요? 4분기서부터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2025년이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좀 양극재 판매량이라든가 그리고 양극재 가격 또한 반등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뿐만 아니라 니켈까지 현재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시장이 현재 어지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자꾸 몰려오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3분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차트에 선반영이 이미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제가 볼 때는 11월 초에 혹은 10월 중순이나 말쯤서부터 그때 조금 입질이 많이 오지 않을까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31일 날 이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은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 있죠 이 대선이 해리스 쪽으로 지금도 이제 투표율이 기울면서 지지율이라고 하죠 지지율이 좀 3%포인트 더 기울면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더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악재들은 이미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나올 호재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뭐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느니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차트에 반영이 이미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것은요 미리 진입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것도 차트 분석도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실적 공시 예고 이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업 설명의 IR 개최입니다 2024년 11월 1일서부터 그리고 이제 국내외 기관 및 일반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대상자가 될 것이고 실시 목적은 경영 실적 발표예요 이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업 설명의고요 장소는 뭐 서울 11월 8일날 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미래성장 전략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에코프로에게 좀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그거 아실 겁니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자 이거는 즉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에코프로가 고안해낸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생산 체계를 넘어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이라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건데 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좀 재활용해서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폐배터리에서 유용한 원료를 추출을 해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관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과거에는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리튬과 흑연 두 개로 갑질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모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리튬에 대해서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에코프로 또한 리튬 광산을 네바다주에서 미국의 네바다주에서 광산을 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흑연만 남았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흑연에 대한 문제점만 해결이 된다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 대한 효과가 더욱 더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미리 선견 지명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칭찬을 저는 많이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고 이때 어떠한 질의 응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3년 양극재 판매량 1위를 달렸었던 에코프로의 양극재 기술력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11월 이후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한 번은 눌러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구간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결국에는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악재나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게 터진 게 아니라요 시장이 요새 많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시장에 대한 소식들 어떤 게 있는지 일단은 나스닥이 1.45%로 마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이 날을 현재 지금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동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요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금리에 대한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봤을 때 동결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0.25%포인트 떨어지거나 또다시 0.5%포인트를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0.2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다가 이쪽 83.2%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것도 체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 8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발표가 자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3%포인트 우위에 지금 해리스가 우위에 서 있고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이 불안함이 해소가 되겠죠 어떤 불안함? 2차전지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불안함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4%대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요 목요일은 좀 증시가 많이 올라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금투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폐지 입장 변화 민주당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투세 발표가 원래 11일인데 12월달로 다시 미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네들 참 웃긴 놈들이에요 진짜 그렇죠? 빨리 발표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얘기도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과의 전쟁 썰이 또 화두로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그냥 기사로 이제 공포심을 휘두르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무겁게 봐야 될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빅컷보다 노컷 확률 더 커졌다 10년물 금리 다시 4%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기죠 이 기사인데 지금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그래프에요 차트인데요 차트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와 줍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떨어졌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상승하면서 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국채금리가 뚫어주지 않는 이상 저는 저항받고 또다시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에코프로의 차트도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에코프로 BM 차트인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눌려줬다가 적당히 눌려줬다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갈 것 같아요 시장의 전망을 딱 보고 나서 에코프로를 딱 보면요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막 떨어졌잖아요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선 위로 올라와 주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어닝쇼크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20선을 뚫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에코프로는 코스닥에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동평균 선들이 골든크로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5일선과 61선 이 두 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올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힘이 더 강력한 것은 아무래도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차트를 딱 봤을 때요 BM 보다는 에코프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120선 주황색 선이 120선인데 120선까지 터치하고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선에서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20선 터치하고 240선까지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20선을 못 뚫었지만 현재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항받고 20선에서 터치를 하고 올라와 주면서 120선을 뚫어주고 그런 다음에 240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 준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여기서 21만원에 올라왔단 말이죠 즉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9만 3천원인데 20만원을 뚫어 줬을 때 그리고 21만원까지 뚫어 줬을 때 그때서는 25만원까지도 우리가 무난하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숫자로 말씀을 드렸을 때 에코프로는 10만원이겠죠 보통 이러한 5만원대 혹은 10만원대 단위가 넘어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10만원을 예를 들어서 넘었어요 그러면 15만원까지 바라보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뚫어주는게 가장 중요한 숙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에코프로 B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원을 뚫어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에코프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물론 코스닥에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너무 과한 수급이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 보면 한번은 좀 눌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 2차전지 쪽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2차전지가 좀 내려앉을 때 그때서부터 테마주가 또 기승을 부리겠죠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찝찝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구간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구간 내려오다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바닥에 더 있었어 바닥에 더 있었고 바닥에 더 있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포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잡아가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나만의 원칙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제 뭐가 뭐냐면은 제가 태성 이라는 종목을 잡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태성 이 태성이 엄청난 급등을 보였단 말이죠 그쵸? 여기에서 바닥에서 거의 잡았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바닥에서 어떻게 제가 잡아 드렸을까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겠고 말이 오늘 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림 복리의 마법 두 번째 방에서 태성 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잡아 드렸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전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솔루션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8일 화요일까지 제가 태성이라는 종목을 언제 어떻게 얼마에 드렸는지 간단하게 좀 팩트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복리의 마법 두 번째 방에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드렸다라는 거고 이때 태성의 차트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태성 잡아 가셔라 5월 14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바닥 구간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5천원에 잡아 드렸었고 혹은 종가에 잡아 드렸었고요 비중은 40% 잡고 가셔라 왜 너무나도 명확한 재료가 나왔고 차트도 너무나도 제 원칙에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 6분에 드렸고 5천원이면요 여러분들 5월 14일 화요일날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 10월 8일 화요일까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게 바로 722.11%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등락률을 표시를 했고 이 등락률에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게 700% 이상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현재 제가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100만원 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으로 시드머니를 투자해 가지고 2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자 2개월 차에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차에서는 400만원에서 800으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 점점 곱하기로 가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제가 복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단리라고 아실 겁니다 단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자 근데 복리는요 원금 곱하기 이자 곱하기 이자 곱하기 이자 이런 것들이 무한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월 차 4개월 차 5개월 차 6개월 차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64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까지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1년 정도 평균 정도 1년 정도 잡았을 때는 1억이라는 숫자가 내 통장에 찍힐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을 받아보고 나서 수익이 났는지 영상 뒤편에서 제가 인증을 좀 해 드릴 거고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유튜브 크레이터고요 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항상 이벤트와 혜택을 구독자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성장 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가로 태성이라는 종목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넓은 집에서 살고 고시원에서 오피스텔로 이사 가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강남, 잠실, 성동구 이러한 아파트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즉 뭐예요? 인생을 한번 좀 뒤집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만 저에게 인생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으로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솔루션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현재 2024년과 2025년 안전 종목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현 시점 바닥 구간이고 세력들이 지금 매집 중인 거 뒤에 가서 영상 뒤에서 보여 드릴 거고요 매매 원칙이 모두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저의 매매 원칙인데 저에게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모두 맞아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적중을 보여 주었다라는 거고요 종목명은 OOO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VIP방에 제가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 보시고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고 집중해 보시면 앞으로 주식으로 손실 보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리의 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 다섯 가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을 하거나 그리고 위험 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나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 주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갈 때 크든 작든 항상 결론을 내리면서 좀 살아가거든요 사실 결론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에 걸맞는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결론이 나오는 거는 올바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곧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나쁜 결론이 나오는 건 잘못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곧 불안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두 가지 삶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나는 왜 못 벌고 있지 라고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아마 90% 이상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루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바른 과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내셨던 분들이 현재 솔루션을 받고 지금은 계좌가 전부 붉게 물들었는데 인증을 해 주신 걸 이제 화면에 제가 여기저기 캡쳐해서 마음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나는 현재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겁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리의 마법 텔레그램 두 번째 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짧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 SLS바이오 라는 주식이 8월 7일 날 되려 가지고 이때 차트가 이랬을 때 이렇게 좀 급등을 한 것을 제가 인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인증해 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인증을 해 드리는 거고요 7일서부터 12일까지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37.77% 상승을 보여 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셀레믹스도 마찬가지로 154.13% 그리고 사명 ENC도 40% 이상 넘게 급등을 해 줬고요 그리고 위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104.65, SY스틸텍 30.1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다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 VIP 비공개방 제가 최근에는 두 번째 방으로 변경을 했는데 제닉이라는 종목이 40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점점 타율이 좋아지고 있고요 FN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성이라는 종목은 최근까지 600%가 넘는 상승률을 그래서 현재는 구독자가 이제 3천명 넘게 들어와 계시고 여기 보시면 태성 차트가 바닥이었을 때 이렇게 올라간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캡쳐해서 보여드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결과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고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렵고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 것이냐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고요 스스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10-2360-6417번으로 솔루션이라고 세 글자 문자 전송 보내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 차트입니다 이게 바이오가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인데요 화면에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 이런데 이런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 올리겠다라고 싸인을 주는 건데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력 매수 신호라고 저만 쓰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세력 매수 신호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온 순간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나와 화살표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하고 화살표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화살표가 나온 후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게 아니라요 현재 2025년까지 즉 1년 이상 안전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초특급 폭등 수혜주를 발굴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재료에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호재가 나온 상태고요 화살표가 나온 자리에서부터 이때서부터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끝마쳤다라고 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전부 다 들이진 못해요 저에게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고 간절함이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만 공유를 드릴까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완벽하게 잡아왔고요 요런 식으로 딱 그어보면 지금 현재 바닥을 완벽하게 잡고 이제서야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딱 보면은 월봉 차트인데 이게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러한 종목 장세를 다시 한번 지금 너무나도 긴 시간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목 장세를 좀 펼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다 누가 이제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거에 거의 1년 안에 요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정말로 1년 동안 가져가도 무방한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중장기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회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회 잘 활용하셔서 인생 한번 좀 바꿔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번호 010-2360-6417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문자 전송을 주시면 이 종목 제가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선별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올라와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올라와 주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적기적시에 맞춰서 이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사시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요 채널 성장에 굉장히 목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 같은 선물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선물처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